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박 감정사 시험을 강의하게 될 고봉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우리 감정사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사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고 이 감정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어느 직종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과목은 어떤 것이고 몇 점을 마디에 합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기가 많습니다. 감정사뿐만 아니라 검양사, 검수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검수사 등이라고 얘기할 때 감정사, 검수사, 검양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감정사입니다. 검수사는 시험 과목이 두 과목이고 검양사는 세 과목이고 감정사는 네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감정사는 화이트 쪽이고 검수사와 검양은 약간 블루 칼라 쪽이 되겠죠. 감정사 시험은 다른 검수사와 검양사와 전혀 다른 차원의 격조가 높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제도 약간 다듬어졌고 그 다음 감옥도 한 감옥, 두 감옥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게 어떤 거냐면 감정사죠. 물론 시험은 약간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문제가 약간 다듬어지고 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출제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주로 법과 관련된 규정을 많이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감정사 시험과 관련돼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이죠. 먼저 감정사라는 것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 운영과에서 주관하여 치르는 시험이죠. 주로 해운과 관련된 항만. 감정사는 선박 화물 전문가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사라고 얘기하는데 마린 서베이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성이 있는 하나의 감정이 되는 거죠. 보석 감정이 이르는 것이 아니고 선박과 관련된 이런 청원이죠. 보석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선박과 관련된 모든 물품, 화물 이런 것을 감정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제1번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감정사입니다. 아주 최고의 직업이죠. 우리나라야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의사 이런 쪽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유럽은 그것이 아니에요. 항만과 관련된 바로 감정사를 마련 써배여 상당하죠. 또는 회사 감정이라는 말도 표현도 합니다. 제1의 직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이면서도 애국과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감정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감정사가 3D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렇지만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롤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마락도 없습니다. 독일도 엄청나죠. 이 감정사라는 것은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해양법원, 해사법원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도 상당히 부각될 겁니다. 지금부터 감정사가 약간 약간 인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연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감정사는 선박 화물 전문가로서 선적 화물, 그 다음에 선박에 관련된 모든 증명, 조사, 감정, 자유가 감정 다 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전문 직업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서 감정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일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나와서 또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프리랜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감정사란 그 다음에 감정사 하게 되는 감정업. 선박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며 감정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선박회사나 화주, 보험사 또는 기타 제3자 등이 감정을 의뢰하는 거죠. 선박회사에서 사고 나잖아요. 배와 배끼리 충돌하잖아요. 그러면은 배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동차 충돌하듯이 배는 자동차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규모가.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배에 화물도 실려 있을 거고 또 충돌이 없다 하더라도 바다라는 것은 연분이 있고 또 기후, 또 비가 오거나 습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이 뭐 하루티로 온 것이 아니고 일주일, 한 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에 있는 내용물들이 변질되거나 녹여쓰거나 부식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감정업사가 배에 승선해서 다 감정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감정업사한테 의뢰해요. 선박사고 같은 것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화물 같은 거. 보험회사에서도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업사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전문적인 직종이죠. 그들만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사는 중립적인 유치에 항상 있어야 돼요. 선박이나 화물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계산, 확정해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상당히 멋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정사. 그런 측면에서는. 화물이나 선박, 운송기기, 해운과 관련되어 있는 수량, 용적, 상태, 품질, 중량, 손상, 손해에 대해서 조사를 갖다가 의뢰. 의뢰 받으면은 이것을 자기가 이제 증명서 써서 주는 거죠. 이런 것.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사는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감정사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풀려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사 시험은 이제 자격 제한이 없이 누구나 볼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감정사는 선적 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감정사 말인 서베이요. 자, 그 다음 감정사 시험 과목 합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정사는 다시요. 또 넘어가면 네. 자, 감정사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감정사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는 필기입니다. 자, 사지 선택인 객관식이고. 그런데 필기에 합격했다 해가지고 기뻐할 일은 아니죠. 면접이 기다리고 있어요. 면접은 1차 시험에서 물어봤던 네 가지 감옥을 그대로 물어봐요. 다른 건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시험 보기도 하고 인천, 광주에서도 이제 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면접.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다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다 달라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1차 시험에서 있었던 문제를 세 문제 정도를 물어봐요. 물론 네 개 정도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덕트킬과 코프템 있는데 덕트킬과 코프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또 이렇게도 물어보거든요. 삼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해손에 관련된 공동해손 비용 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 편의치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것.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1차 시험을 갖다가 공부할 때 반드시 정답만 고를 것이 아니라 내가 면접 볼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하고 머릿속에다가 심어놓고 공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면접 시험이 합격을 하는 거죠. 자, 아주 그 감정사 시험과 관련돼서 이 면접이 상당히 최근에 들으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는 것은 여기에 있었던 내용을 단편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최근 경향입니다. 자, 이 면접은 제가 한 100개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1차부터 합격하시면 나중에 면접과 관련된 그러한 예상 문제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이것만 충분히 정리하시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감정사 1차 시험 모두 4과목 앞서 말씀드렸죠.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1과목은 전문 분야의 해당 과목이죠. 감정하는 일반 지식은 2번이고 선박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 배상하는 일반적인 지식 그 다음에 영어 영어인데 수험생들이 영어라고 하니까 약간 겁을 먹어요. 물론 여기서 강의할 때는 영어는 거의 강의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영어는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물어본다. 영어. 그죠? 이게 한 50%에서 한 60%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많으면 한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양사. 검양사 영어가 있어요. 검양사 영어. 이 부분에서 영어가 한 30%에서 25%가 차지합니다. 이 영어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립니다. 강의하면서 1과목, 2과목, 3과목 강의하면서 영어에 관리는 부분을 약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양사에 출제했던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안 바꿉니다. 우리가 알고는 독해 이런 것도 한두 분이 나오는데 일반 영어가 아니에요. 여기 여기 있었던 내용을 영어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어를 모른다. 뭐 동명사, 부정사, 가정법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일반 여기에서 있는 지식을 물어봐요. 단답식으로 간단 간단한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리는 자료는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영어에 관리는 문제는 다 드릴 테니까 그것만 놓고 계속 문제 정답만 애호도 좋습니다. 영어는 별도로 강의를 하지 않고 1, 2, 3과목 할 때 영어를 얘가 언급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료, 기출문제 드리면 그 안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가 꽈락 나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이게 꽈락이 나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좀 많죠. 근데 오히려 이게 제일 쉬워요. 법과목인데. 근데 수험생들은 법과목을 무지문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서 거의 9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 근데 이걸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쉬운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과목, 2과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구조라든가 항만 뭐 이런 거니까 쉽습니다. 자, 계산문제는 많으면 3문제 보통 2문제, 3문제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계산문제 2문제 나오죠. 근데 수험생들이 계산문제가 좀 어렵다고 포기를 해버려요. 나 이거 그냥 못 풀겠다. 공식을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시험에 합격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막 그 모르는 걸 갖다가 공식을 갖다가 애우고 적용하고 그러지 마시라 이거죠. 그런 수험생들이 100에 99명은 계산문제를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차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계산문제가 어렵고 좀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계산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공식도 외워야 되는데 이 공식 외울라, 그 다음에 대이발라 머리가 이제 약간 헷갈리거나 혼동스러운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계산문제를 다 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계산문제를 공부하지 않고 그래서 계산문제와 관련된 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고 합격이 목적이라면 굳이 계산문제에, 어려운 계산문제에 신경을 쓸 필요 없죠. 근데 공식 외워가지고 대입하면은 계산문제가 쉽게 풀린데 공식조차도 머릿속이 잘 안 들어온다 이거죠. 좀 까다로운 공식이니까 그래서 계산문제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60점, 그 다음에 40점 절대평가잖아요. 꽈락 40, 평균 60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이니까 면접에 계산문제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방향도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감정사 시험과목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자, 1차 합격, 앞서 말았던 60, 그 다음에 40이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해 2차 면접에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한해서 한 번에 한해서 1차 시험 보지 않고 2차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떨어지면 다시 1차 다시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말씀을 드렸고 자, 감정사 2차 시험이 있죠. 이재방 맡은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광주, 부산, 인천 자,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에 합격하고 2차 고민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나온 기출문제에서, 그죠? 신경향 기출문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 나옵니다. 빠져나갈 수 없게끔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달달달 외우면 되죠. 이거 1과목, 2과목, 3과목 다 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어느 부위에 나올지 모르니까 면접에 맞게끔 제가 잘 간추려 놨습니다. 자, 그 다음 감정사와 관련된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분석 기술적인 파트와 법학적인 부분 있죠. 주로 법학적인 부분도 많이 물어봅니다. 규정이죠. 해양수산부에 고시에 의하면 여러 용어치 있다. 뭐 이런 거. 고시. 다 할 필요 없어요.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따로 공부하면 되죠. 자, 수산업법도 있고요.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수산업법에 이런 것은 이것만 공부하면 되죠. 맷조매랑 이런 것만. 자, 1편과 2편 산박과 관련된 기술적인 분야가 70% 정도 출제가 되는 거죠. 자, 3편은 기술적인 분야는 20%. 뭐 사회과학적, 법학적 분야 이렇게 있는 것 자,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자, 영어 문제도 마찬가지죠. 검량사와 감정사, 영어는 거의 출제가 다 똑같다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검량사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영어가 감정사의 영어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검량사, 영어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기출문제라든가 예상문제를 다 뽑아놨기 때문에 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감정사 교제 및 강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썼던 감정사 교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도 조금만 해가지고 감정사, 그죠? 책이 한 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엄청나게 사회도 변하고 법도 변해요. 변한 만큼 거기에 교제도 자세히 추가를 해야 할 부분이 많죠. 물론 제 교제도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빠진 부분은 보충 자료에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갖다가 제공할 것입니다. 갈수록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새로운 경향의 문제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맞게끔 이론도 새롭게 구성하고 또 모의고사도 거기에 맞게끔 몇 문제를 또 출제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전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우리가 적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로운 경향의 문제를 분석해야만이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제는 최고 어떤 전문성 있는 교제입니다. 저는 한국해양항만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회사 행정사 즉 기술 행정사 시험도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감정사 시험도 당연히 합격했습니다. 합격을 한 사람이 강의를 해야지 합격을 하지도 못했는데 뭔 강의를 하겠습니까? 합격을 한 사람이 강의를 하는 거죠. 합격을 못 했으면 시험장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다 시험을 쳐야만이 아, 이런 게 나오겠구나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고 해양경찰청에서도 감정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안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7급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 일반 선박 관련된 부분을 또 강의하고 있고 또 해상안전파트 또 선박안전관리사 그래서 해양수안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제가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독보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이 감옥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겁먹지 마시고 제가 아주 쉽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사 교제 및 강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1권 제1편과 2편이 있고 제2권은 제3편 그리고 브록 브록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영어 기출문제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기출문제를 몽땅 여러분에게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 봐도 60점 이상은 나와요. 60점에서 70점은 나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다 공부한다고 한 것은 당연히 지금까지 나왔던 1과목, 2과목, 3과목 영어 여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출문제도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그 강의부에서 그대로 나온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죠. 약간 문장만 약간 바꿔서 출제가 될 뿐이지 거의 흡사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출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죠. 기출문제를 볼 때 정도가 되면 당연히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23년까지 기출문제를 몽땅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사 교제와 관련된 것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시간을 짧게 해서 최대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게끔 교제는 아주 잘 구성했습니다. 사파도 많이 추가를 했고요. 단시간 투자로 감정사 합격을 보장하는 최고 교제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교제만 해서 73권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책 이렇게 쓰고 지표라는 것은 제가 잘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산박, 해양과 관련된 분야는 거의 제가 독보적으로 많은 교제를 편찬했어요. 감정사는 많을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책이 좋아야 공부가 잘 되지 국어책처럼 서술시로 돼버리면 읽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박스를 쳐서 객관식으로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쉽게 먹기 좋게끔 이 말은 머릿속에 잘 들어올 수 있게끔 배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법령 같은 경우도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감정사 문제집이 있죠.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감정사 문제집 한 권으로 최종 점검하면은 아마 쉽게 고득점을 보장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사 문제집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1과목 끝나고 문제집 2과목 끝나고 문제파트 3과목 끝나고 문제파트 영어는 그냥 1과목 끝나고 1과목에 관련된 영어만 풀어보는 것 또 2과목 끝나고 2과목에 관련된 영어만 풀어보고 3과목 끝나고 3과목에 관련된 영어만 풀어보는 것 뭐 그렇게 공부를 순차적으로 하시면은 아마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해양학만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이제 해양사고조사 실무 교수입니다. 사고 났을 때 현장에 직접 뛰어가서 모든 사건을 분석하고 대한행정사협회 교수로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온 바다를 갖다 제가 해집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이런 파트도 제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그런 노하우를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을 보장시켜도록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